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미룡 선생입니다. 2020 수능 대비 물리원 한 달에 끝내기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캐스트에 제가 물리원 지금 시작해 늦지 않는가 이런 캐스트를 6월 말 정도에 올렸는데요. 지금이 7월 초입니다. 7월 초. 7월 지금이 11일이거든요. 11일 정도인데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한 달 정도.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되죠. 한 달이 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린 고3 학생들. 물리수능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동안 내신에 너무 치우쳐져서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능을 좀 해야 된다. 또는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고3 학생들. 또는 이제 반수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 캐스트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저에 대한 애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고맙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자. 물리원 개념을 한 달에 끝내는 게 일단 가능한가? 일단 물리원이 학습불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과탐 상황에서는. 내년부터는 적어져요. 내년부터는 물리원 학습불량이 적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올해는 좀 분량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근데 학위를 마음먹은 사람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각자 계획은 세우고는 있겠지만 그 계획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또는 이제 이게 맞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이드를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가능은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학습불량을 얼만큼 늘리냐에 따라서 어... 가능하겠지. 물리원만 하면 뭐 한 달 아니라 이 주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특히 뭐 개념만 딱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념 플러스 복습까지 하는 거냐 아니면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데 자. 지금이 이제 7월까지기 때문에 7월 시작의 방학 고3 방학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학 때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좀 난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 강의 커리는 개문파라는 말을 많이 해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개념도 이제 개념 완성 강좌도 있지만 기초 개념 강좌도 있고 문제풀이도 기초 문제풀이 강좌도 있고 예상 문제풀이 강좌도 있고 또는 이제 문제풀이 문제풀인데 이제 뭐 킬러 특강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개념과 문제풀이 파이널이야. 이 세 가지인데 뭐 제 강의로 일단 예를 들어줄게요. 개념 강의나 문제풀이나 파이널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 강의로 따진다면 개념 완성이 일단 기본적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 강좌가 되겠고 문제풀이는 기출 300이랑 실전 300 이렇게 기출 문제풀이랑 예상 문제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이널은 뭐 1년간 진행하는 특강도 파이널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개념만 딱 끝낼 거냐.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는 물리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만 딱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념 학습과 기출풀이까지 같이 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 이 시점에 한 달 만에 무언가를 해서 수능에서 뭔가 피드백을 좀 받으려면 즉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에 끝낸다고 하더라도요. 개념과 기출 정도는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지금까지 공부는 못했지만 물리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또는 고2 때 공부를 좀 했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알아. 이런 사람들은 개념과 기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이제 예상 문제. 제 강의로 따지면 실전 300 같은 거겠죠. 실전 300처럼 이런 예상 문제로 이제 같이 병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달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일 조합으로 가려고 한다면 조금 더 하루 학습 분량은 좀 많아져야 돼. 일단 그 개념만 본다고 한다면요. 제 강의를 봤을 때 개념 강좌가 50강이 좀 넘는데 보충 강좌들이 있단 말이야. 보충 문제 풀이. 즉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한 달에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에 있는 문제 풀이는 일단 배제를 해줘야 돼. 개념 교재에 있는 개념 문풀 있잖아요. 개념에 관계된 문풀은 좀 제외를 좀 해두고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좋지 않다. 시간이 많을 때야 당연히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 풀이도 개념 문제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개념만을 내가 한 달 동안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개념 강의 수강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 강의는 그 보충 강좌를 빼도 한 50강 정도가 나와요. 50강. 50강이 조금 안 나오거나. 문제 풀이 제거하면 사실 한 45강 정도 나올 텐데 그래도 한 대략 50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들이 한 달에 끝내려고 한 물리를 일주일에 하루에 하루에 사실 매일매일 공부를 해줘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사실 2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탐 하나를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물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 달 4주로 잡아볼게요. 4주로. 4주로 잡아본다면 하루 일주일이 이제 7일쯤이 되겠죠. 7일이 되는데 7일 내내 인강을 보지 말고요.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봐봐. 개념 강의 50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2강 정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2강. 50분 정도 되죠. 한 강 정도가 50분 정도 되니까 한 2강 정도.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일 정도. 일주일을 따지면 6일 동안에 2강씩 들으면 12강쯤 되잖아요. 그렇죠. 12강 정도가 되는데 12강. 12강 정도를 들어주시면 되겠고 약간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2개는 못 듣고 주말에 한 4개 정도. 주말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12강 정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일 정도는 6일 정도 인강 들었던 것들을 물론 매일매일 약간의 복습은 해주셔야 되는데 총복습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시간 많을 때는 이렇게 제가 잡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12강이면 이게 4주가 되게 되면 48강쯤 되잖습니까.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쭉 보고 복습 정도 개념 복습만 하면 한 30분 정도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게 1일에 강의 2시간 보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의 복습을 좀 해주세요.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분 복습. 2시간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투자를 해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이 1, 4단원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2, 3단원은 상관이 없는데 1, 4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호흡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빨리 하면 2시간에 그냥 두 강 딱 들을 수 있는데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파트가 있으면 좀 다시 되감기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약간 앞부분 1단원에 좀 몰빵되어 있어. 뉴턴 역학 파트에 몰빵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앞부분에서 약간 호흡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대신 이제 2, 3단원 가게 되면 호흡이 좀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30분 정도만 투자를 했을 때 28일 4주 정도면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 다 수강하고 복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스킵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 달 동안에 이걸 빠르게 한번 보고 다 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낀 다음에 그 한 달 이후에 공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 쓴다고 하면 8월 중순쯤 될 거 아닙니까. 초중순. 8월 중순부터 9평 보기 전까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강좌를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일단 한 번은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개념과 복습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달 동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선생님 2시간 30분은 투자를 못해요. 그럼 이제 머리를 써야겠지 각자. 내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만 딱 선별을 해서 좀 더 줄여주는 이런 좀 융통성은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뭐 사실 뭐 하루에 2시간 30분도 안 낼 거면서 한 달 동안에 끝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제가 가이드를 잡는 거지 각자 상황은 다르단 말이네. 여러분들이 약간씩 조율을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출문제풀이까지 같이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문제풀이 이거 안 하는 거잖아. 이거 워크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개념만 들으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제 가장 효율이 좋다는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제 개념 완성에서는 워크북을 일단 배제를 해줘야 돼. 개념에 있는 문제풀이를 좀 배제를 하고 개념 플러스 기출로 가서 개념 공부하면서 복습을 하지. 복습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문제풀이를 기출문제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에 기출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문제가 700문항 가량 돼요. 기출문제만 우리 교육과정과 부합되는 문제가 700문항은 오버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딱 사게 되면 기출문제를 사게 되면 한 650에서 700문항씩 낸단 말이야. 그걸 병행하는 거는 한 달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뭐 제 강좌로 따지게 되면 실전삼백이 그런 강좌겠죠. 광고 강좌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기출문제집이 아니더라도 선별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반종 사실 되게 많이 중복되거든요. 700문제 푼다고 하면 쉬운 문제도 너무 많고 안 풀어도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강좌로 얘기한다면 기출삼백 같은 게 300개만 딱 뽑아 놓은 거니까 이걸 활용해 알겠죠? 활용하세요. 개념과 기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유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1일 학습 시간이 조금 늘어야겠죠. 1일 동안에 2시간 이제 강의를 보지 않습니까? 강의를 보고 복습은 똑같이 30분을 하겠죠. 30분을 할 텐데 여기에 1시간 정도의 기출풀이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300개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문제 푼다고 한다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0문제 정도잖아요.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10문제씩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1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야. 단원에 따라 또 틀려. 2단원은 1시간이면 한 20문제 풀 수도 있고요. 3단원도 그렇고 근데 1단원 같은 경우는 8문제 정도밖에 못 풀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출과 병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나는 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만큼 못 푼다. 못 푼다라고 한다면 앞에 얘기했듯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약한 부분만 골라서 난 이쪽 부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 풀이를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를 해주셔야 돼. 융통성. 알겠죠? 각자 맞게 수정을 해서 계획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 기준 계획표. 그러니까 이렇다면 각자마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념을 한 달 동안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출 풀이도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단계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번 캐스트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해준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돼요. 과탐 두 개밖에 없는데 화요일주일에 사실 그 7월 중순 이 여름방학부터는 고3도 가능해. 재수생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수생 하루에 10시간 물리공부하는 애들 봤어. 7월부터 시작한다는 애들. 10시간도 공부한다. 10시간.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탐구 하나에 나가 내가 좀 몰빵을 좀 하겠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해줘야 되는데 학습 분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 자 이 한 달 만에 끝낼 건데 내가 나는 물리적인 감각이 좀 있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리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공부는 좀 그동안 많이 못해왔지만 물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야. 수학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리원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어. 이런 학생들이라면 저는 기출은 물론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이라면 감각이 있는 자 유전자 DNA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 물리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래. 물리 DNA가 있는 애가 있어. 수학도 이런 애들이 있어. 체질이 맞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학습 효율이 되게 높은 애들이 있어요. 물리도 마찬가지야. 이 물리 DNA가 조금 좋은 학생들, 물리적인 효율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에 하다 보면 느껴져. 내가 잘하는구나. 물리를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개념하고 기출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 수능에서는 기출 문제랑 똑같은 건 안 나와요. 기출 문제를 계속 본다는 거는 수능의 특성을 채득하고, 채화하고 어떤 문제들,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익히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 사실상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효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DNA, 물리가 몸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작한다면 예상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예상 문제로. 다만 제 커리에서는 실전 300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니고 올해 나올 것들을 예상하다 보니까 기출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문제들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낯선 상황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니네가 지금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고 공부를 했다면 그거랑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유추해서 풀 수 있어. 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실전 300이거든요. 그래서 300개 문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약간 스킵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달에 딱 끝내야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기출도 잘 안 돼 있고 물리적 기초가 부족할 수 있는데 바로 개념 플러스 약간은 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은 비슷해요. 시간은 비슷합니다. 뭐랑. 기출하는 거랑 비슷한데 약간의 고민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고민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돼요. 오늘 할 때는 내가 한 시간이면 한 열 문제 정도 풀었는데 내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개 세 개 막히니까 한 시간에 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의 변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변수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하루에 내가 얼만큼의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제가 한 달에 끝내기를 할 때 야 니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한 달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듣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게 지금 아직 고산 같은 경우는 여름방이 시작이 안 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28일, 30일 정도의 한 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또는 뭐 조금 시간 투자가 많이 안 되면 개념만이라도 한 달 동안 잘 해두셔서 성취감을 좀 느끼고 구평 이후에 새롭게 방향을 좀 잡아보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더 좋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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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